과연 내 전화를 받아줄까 언니 이제 일어났어? 언니 몇 시에 와요? 4시 반 4시 반? 아 두 번째 도전 어디야? 나 여기 촬영하러 왔어 어디로? 이따 사옥에 안 와? 사옥에 안 와 아 나 어떡해 나 당연히 회사에서 사람도 있을 줄 알겠어 마지막에 전화를 받아주세요 순우 오빠 근데 제가 알기 헉? 헬로 헬로 헬 오빠 뭐예요? 나 지금 은행 가고 있어 오늘 회사에 갈 생각 없어요? 나 끝나고 바로 가 나 회사야 진짜? 저 오빠 좀 찾아갈게요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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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섭외했다 연결이 될지 않아 띠의 소리 후 소리채물 빵 좋아하시는 분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오늘 섭외도 실패하고